빨리빨리 왜 들어오는 거야? 그냥 저를 떠들고 아, 왜? 아직 1퉁, 1퉁 12퉁 아, 일단 가자 좀 합시다 승비 얘를 봤어 AN, AN 플러스 1이 3이다라는 걸 봤어 맞냐? 이거 어떻게 처리해, 일라 그랬어? 하긴 했는데 응 저 문제죠 페이크를 케어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요 응 이게 진짜 AN이 야, 조용히 집중해 어 A1이 오고 네 그러니까 A1 전항이랑 방향도 더했을 때 3이니까 네 네 너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아, 네 이걸로 네 컴퓨터를 양쪽 다 볼라고 그랬는데 네 3천밖에 없어서 다 대충 아 그니까, 헤이 봐봐 잠깐만 첫 번째 An 더하기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이 C라는 상수면 보니? 그러면 이때는 An이 A1, A2, A3, A4 이런 아이들이 얘가 얘가 A였으면 얘는 C-A였을거고 다시 A가 되고 C-A가 되고 쭉 이렇게 갔을거에요 그죠 마님 됐어요? 한 번 더 두 번째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이 어 어 Pn 플러스 Q였다면 그니까 얘는 지금 상수였다면 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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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1차였으면 이건 요렇게 푸셔야 돼요 이것도 자주 나오는 얘기라 이렇게 합니다 An 플러스 1 더하기 An 플러스 2는 그러면 An 플러스 1 넣은 거 Pn 플러스 Q 더하기 P가 되는 거 맞죠? 네 두 개를 빼면 죽고 An 플러스 2 빼기 An 플러스 An 플러스 죽고 뭐만 남아? P만 남죠? 아니? 그니까 얘는 지금 무슨 상황인가? 두 형마다 P씩 더해져요 아니? 그러니까 A1 A3 A5 이런 아이들 홀수 번째들이 얘가 A였으면 얘가 A 플러스 P고 얘가 A 플러스 E P고 아니? 홀수 번째끼리 그리고 또 뭐? 짝수 번째끼리 네 뭐가 됐습니다 등차가 됩니다 알겠죠 공차가 몇인? P인 맞나요? 이렇게 갔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번 문제는 그럼 위쪽이 얘기란 말이야 이주기 수열이죠 맞나? 두 번마다 같은게 오겠죠 맞니? 지금 보면 A1 오 마이 오 마이 이런 놈들이야 근데 지금 봐봐 여기까지 더하면 3이죠 맞니? 여기까지 더하면 3이 두 번이네요 그죠? 세 번이니까 이렇게 간단 말이지 짝수 번째항까지 하면 그치 맞니? 그럼 A2항까지 하면 3N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홀수 번째항까지 하면 지금 조금 달라지죠 규칙이 맞어? 근데 지금 AN번째까지의 합을 묻는데 아니? AN까지의 합을 묻는데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서 이 SN의 값이 좀 달라질 거 아니에요 맞지? 그게 지금 고민인 거 아니야? 맞아? 오케이 그럼 이렇게 놓는 거야 나눠요 첫 번째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게 지금 SN이잖아 승빈 맞니? 승빈 맞니? 이걸 구해요 2N분에 100S2N을 구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짝수 번째일 때까지는 궁금해요 N자리에 2N 넣었어요 그럼 얘가 3N 되는 거 맞니? 맞어? 아니 3 3 3 그치? 맞니? 3씩 N번 더하니까 3N이 됐겠죠 맞습니까? 네 그럼 뭐가 됐던 150이 되는 거 맞죠 1차 분의 1차구 개수비 그죠? 그니? 한 번 더 두 번째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마이너스 1분에 100 곱하기 S2N 마이너스 2 이렇게 보일 수 있죠 되니? 근데 그럼 봐봐 S2N 마이너스 1은요 S2N까지가 3N이었잖아 거기에 맨 마지막 값 마이너스 2를 빼주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3N 플러스 2가 되죠 이때 극한값이니까 어차피 상관없죠 1차만 비교하면 되죠 이때는 150이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고 그죠? 되십니까? 뭐? 그건 극한이니까 네 3N 잠깐만 왜? 그 그건 대박이 아니지 그니까 니 풀이 함정은 뭔데? 이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니가 먼저 가정하고 들어갔지 네 수렴이라고 그치 그건 온전한 풀이가 아니지 콜스 번째 나 그니까 지금 이렇게 본거지 콜스 번째 극한값과 짝 수 번째 극한값에 조사했고 그게 같았다라는 걸 봤으니까 그럼 전체는 같다고 간거죠 저기 수렴 어 네 저 저는 그냥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을 해 이 새끼야 어 그 그 그 A1,2,3,N까지 상당히 더한거 네 근데 이게 스피실리 더했을 때 네 네 그는 두간대로 네 그래서 상복하는 두 명 N을 했거든요 그 여기에서 뭐였는데 어떻게 될까요? 뭐하는거 네 저 꼬리가 일수도 없어요 그래서 칭찬해주세요 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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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명한 말을 못하고 한 명을 잘 쓰지를 못하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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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거랑 같은 얘기야. 잠깐만, 너 근데 철회를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거죠? 방금 봤던 얘기랑 같은 논점으로 들어가요. an 곱하기 an 플러스 1이 e의 n 승면 아니? 맞아? an 플러스 1 곱하기 an 플러스 2가 쓰레기 잘 버려라. e의 n 플러스 1 승이야. 그지? 맞아? 생각해보니까요. 잠깐만. 오규빈이 주로 저기 왔나? 주로 윤재가 아니. 아니야, 근데 이번 주는 윤재가 거의 없었잖아. 그럼 오규빈이 맞아? 아니, 내가 아침에 여기 10시부터니까, 애들. 9시까지도 주로 와. 매일 청소를 한단 말이야. 저 자리가 항상 제일 더러워. 아, 진짜. 저, 저흰들. 왜 원래 여기 앉았던 거였지? 저비가 관과는 왔어요? 여기 앉고. 아니, 제가. 제가 벌써 괜찮은다고. 저 이 새끼였냐? 네. 자신을 안 보고 싶다. 아니야, 네가. 지바치지 마. 야, 잠깐만. 니, 니 앞에 서울루는 뭔데? 아니, 서울루는 서울루는 뭔데? 게다가 이게 지금 꼭 우리 학원에 간식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더 있었다고. 맛있는 말씀 인정할게요. 있었어? 아니, 플라스틱이었어.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맞아, 안 보고 싶다. 진짜 너무. 자, 야, 승빈. 이렇게 놓는 거야. 자, 그럼 N자리 N 플러스 1을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네.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죽죠? A N 분의 A N 플러스 2가 뭐가 됐던? 2가 된 거 맞죠? 네. 그럼 이제 두 항씩 거쳤을 때 뭐가 된 거야? 공비가 2인 등비가 되는 거야. 오케이? A N 플러스 2는 2 곱하기 A N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 홀수 번째, 짝수 번째만 묻잖아. 맞아? 그리고 잠깐만. A1이 3이지. A2는 3분의 2 될까요? 돼? 됐어? 그리고 나서 들어. A2N 마이너스 1은 초항이 3이고 공비가 2인 그죠? 등비. 맞아요? A2N도 초항이 3이고 공비 아, 그러니까. 초항이 3분의 2고 맞니? 공비가 2인 등비인 거 맞죠? 여기까지 될까? 자, 그래서 얘는 콜수 번째들의 SM이요. 맞니? 네. 공비 2 마이너스 1. 초항 3. 2가 몇 개? N개 빼기 1. 맞아요? 맞습니까? 3 곱하기 2N승 빼기 3이고요. 얘가 얘가 A2N은 다시 3분의 1 곱하기 2N승으로 바꿀 수 있어? 맞니? 3분의 1 곱하기 2N승 3 곱하기 2N승 빼기 3 넣으면 개수비 단 몇 9가 되겠네요. 오케이? 이거 이렇게 보는 겁니다. 될까? 될까요? 또? 얘는 몇 쪽이야? 승빈? 뭐 어때? 저 질문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누구지? 어? 네가 23번 아직 안 했어 무한급수죠 이제 죄송할 필요는 없는데 몇 쪽이냐고 24쪽이에요 24쪽이에요 24쪽 좀 봅시다 오케이? 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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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기 친구가 연락 왔어? 그러면 다른 여자야? 다른 여자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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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네가 묻었대? 여기 했니? 여기 했니? 하하하하 아, 네 왜? 여기다가 나야 아니 아니 근데 뭐랑 안생겼습니다 하하하하 이 옷을 왜? 왜 그러냐고 오늘? 하하하하 하하하 말을 해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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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봐봐 하하하하 승빈 하하하 얘가 무슨 하하하하 얘가 어떤 놈인지는 않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무한소수 하하하 무한소수 하하하 순한소수 하하하 하하하 중2 하하하 하하하 유리수와 순한소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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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약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이 또는 우 이외의 다른 수가 있으면 그 새끼는 순한소수입니다 유한소수가 아니라 무한소수입니다 하하하 하하하 lei 함 규모 하하하 아 흥 뭐 하하하 하하하 이 하 ironic 뭐뭐뭐뭐 해서 그죠? 이 뒤에 두 개가 붙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얘에서 얘를 뺀 게 여기 들어왔던 거 기억나? 얘에서 얘를 뺀 게 240 분류하면 251이지 않았을까? 될까? 0.2515151 될까? 이거 기억나니? 잠깐만 기다려 9.9.9 아 그니까 중학교 2학년 걸 다시 설명하라는 거야 나보고? 그니까 9은 순한 마디의 크기만큼 9를 써요. 순한 마디에 포함되지 않는 개수만큼 0을 쓰고요. 그리고 여기서 얘를 빼는 겁니다. 순한 마디에 포함되지 않는 걸 빼는 거예요. 그렇게 구했다고. 네. 그치? 역추적한 거죠 지금. 숫자를. 됐어? 그럼 봐봐. 첫 번째 빼고는 반복이야. 그치? 5, 1, 5, 1이 반복입니다. 그죠? 그럼 저와는 좀 따르고 해야겠다 그치? 많이? 그니까 A, N이 2, 5, 1, 5, 1, 5, 1 이렇게 하는 거잖아. 됐어요? 네. 그러면 이때 그니까 2의 N승 이거 10이는 이렇게 밖으로 넘겨도 되잖아. 2의 N승분의 AN 2분의 2 2의 제곱분의 5 2의 3승분의 1 2의 4승분의 5 2의 5승분의 1 이렇게 반복되는 거 맞죠? 됐니? 그럼 얘네들 따로 더할까? 얘네들만 다 더하면 공비가 2의 제곱분의 1이죠. 맞아? 그리고 초항이 4분의 5죠. 맞습니까? 더하기 1 빼기 4분의 1 똑같이 얘네들만 됐어? 초항을 8분의 1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거기에 몇? 1을 더하고 그 다음 몇 배? 12배 하면 답이겠네요. 됐니? 될까? 잠깐만 부수열 AN, BN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BN 무한급수 무한등비급수 BN 됐나요? 될까? 아 모르겠네요. 무한급수 BN이에요. 근데 지금 이걸 겹쳐서 봤어. 그래서 그래. 잠깐만. 이게 일단 A에는 등비라고 떴고요. 이건 지금 하삐 잃었습니다를 봤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펼쳐진 상황이 이 형태야. 이 꼴이야. 그치. 그러니까 BN을 줬으면 좋겠는데 BN을 안 주고 AM 곱하기 BN에 함을 준 거죠. 빨리 SN, SM, SM, S0가 0인줄 조사해주고 그 다음 SN 빼기 SNM을 해서 일반항을 빨리 잡으러 먼저 가야죠. 맞어? 그쪽으로 가는 건 되겠어? 자, 근데 S0가 0가 또 아니네요 여기 S0가 0가 아니잖아 그럼 초항은 잘못되어 있어 그지? 두 번째 항부터 규칙이 성립해 그지? 맞니? 될까요? 됐냐? 그럼 Sn을 마이너스 4의 n승 분의 1이라고 할게 그럼 Sn-1은 여기에 n-1을 넣으면 되니? 4 곱하기 만약에 4 곱하기 4의 n승분의 1 이렇게 봐도 될까? 두 개를 빼면 An 곱하기 Bn이 3 곱하기 4의 n승분의 1이지 얘는 n은 몇부터? 2부터라고 얘기를 하겠죠 되니? 그리고 n이 1일 때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돼요?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랑 2 마이너스 4분의 1이 서로 다르잖아 그지? 맞냐? 이렇게 잡아 내셨어야 돼요 그리고 An이 지금 뭐래?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n 마이너스 1승이 되지 자 그러면 여기서 Bn은 n이 a1이 지금 몇이래? 3이라며 2개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맞아? 그럼 n이 몇이면? 1이면 마이너스 12분의 1이야 그죠? 그리고 n이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제 이제 여기서 얘를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나누면 까지죠? 맞니? 그리고 얘가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역수는 몇이야? 마이너스 2죠?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n승 이렇게 바꿔도 돼? 됐니? 되십니까? 나눠버리면 이거 이거 까고요 그죠?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n승 되는 거 맞나? 네 맞습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n승 되는 거 맞나요? 됐습니까? 됐니? 자 그러면 등비수열 맞네요 무한등비급수인데 1항부터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지 2항부터 먼저 얘 처리하자고 1 더하기 2분의 1이고 초항 1 집어넣으면 몇이고? 1이죠 빼기 12분의 1 하면 되죠 초항 따로 더하면 되잖아 초항은 따로 더하면 되잖아 이제 2분의 3이니까 3분의 2죠 빼기 12분의 1 그러니까 12분의 8 빼기 7 맞나요? 어? 내가 뭐 잘못갔나? 초항이 안 되잖아요 1만 2 아 2를 집어넣어야 되죠 여기다 2를 집어넣어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됐나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죠? 마이너스 3분의 1인가요? 네 이 새끼가?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12분의 5네요 그죠? 맞습니까? 네 5번 답이죠 규빈 잠깐만 이거 어디부터 안됐어? 어디까지가 했고 어디까지가 안됐어? connected吗? 또 또 또 또 그리고 여기가 다시 잠깐만 sin은 주기가 있을 거예요 a1은 몇이고요 sin 4분의 8이니까 2분의 루트 2 맞아요 a2는 sin 2분의 8이니까 1이죠 a3는 2분의 루트 2 a4는 sin 5이니까 0이 됐죠 a5는 2분의 루트 2 a6는 마일이고 a7는 2분의 루트 2 a8이 0 되죠 그리고 다시 반복되는 건 맞아? 맞니? 근데 내가 지금 구할 건 aN이 아니라 aN 제곱이잖아 2분의 1이고 1이고 2분의 1이고 0이고요 그죠? 이때도 2분의 1이고 1이고 2분의 1이고 0이죠 그럼 이제 원래는 aN은 8주기였는데 4주기 취급해야겠다 aN 제곱은 4주기잖아 그럼 4개만 따로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생각을 해봐 4개씩을 끊어서 볼 건데 a1, a2, a3, a4가 있잖아 그 다음에 그니까 내 말은 이 자체를 이 전체를 이 전체를 BN이라고 볼게 b1, b2, b3, b4가 있을 거고 b5, b6, b7, b8, b8 2줄 더한 거랑 2줄 더한 건 이번엔 2에 4승분의 1씩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전체를 통으로 놓고 공비가 몇 자리? 16분의 1자리로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얘를 더하면 되죠 초항으로 돼? 초항이 1 집어넣으면 몇이고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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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 제곱이니까 그치? 처음엔 몇이고 4분의 1이고요 맞니? 그 다음 건 또 4분의 1이죠 그 다음 건 16분의 1이고요 끝이죠 어차피 0은 하나만화 그 사람은 답이죠 됐니? 그럼 15분의 몇이 됐던? 4 더하기 4 더하기 1이니까 15분의 9네요 5분의 3이네요 그죠? 9이니까 더하면 8이네요 한꺼번에 통으로 바꾸고 봐도 되나요? 어쨌든 그러니까 타이밍 돈 먹여 따랐다 이거지? 붙잡았다 단 К Tú 아니 여기까지 가지를 못했어? 공부 안해? 문제도 다 안풀고 지금 가 buried 에서 지금 따라가 tio 아직 안 그게 아니잖아 지금 그냥 페이스로 진짜라고 빨리빨리 해야지 지금 페이스하고 놀고 있었으면서 뭘 페이스가 있다고 Whatever 어 해 침 이쪽에 침 이쪽에 침 1번 침 안 할래 그래 근데 내가 규빈이 대행 해줄게 귀가 막 귀 풀었다며 귀가 너무 귀가 너무 철장이 없는걸 어떻게 알아 아니 전화하고 우선 표만 하고 나 올바만 해주세요 너? 아 너가 뭐야 지금 그 와중에 진짜 자랑한거야? 뭐하는 용이야 별로 설렘 규비 기다리고 있잖아 아니 그래도 네? 네 설명을 해봐 빨리 네 철현 잘 들어 규빈이 설명이야 네 아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1 잠깐만 신발끈을 썼어? 얘가 F가 X제곱 X3승 얘가 N, N제곱이고 얘가 N, N3승이고 그래서 S에는 너무 구하기 쉽다 이거니까 1분의 1 N3승 2분의 1 N4승 맞아? 근데 이제 P, N, O, Q, N을 못 잡겠다는 거야? 근데 그치 신발끈을 쓰면 나오긴 하는데 그죠? 다른 방법은 없나? 직방으로 주지? 없나 직방으로 가면 되긴 하는데 그죠? 점직거리 신발끈 말고 신발끈보다 쉬운게 없을까 에 관한 얘기인거야 그죠? 좌장 오뉀 Q. 안자면 Q. 안녕 아, 그치 Q. 신원 Q. 신원 Q. 신원 신발..잠깐만..신발끈 안쓰고.. 잘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나도 고민해보는거지 신발끈보다 쉬운 방법은 없나 를 고민해보는거지 아.. 내가 운명한 첫째야.. 어? 아니야..뭐 한번만 있잖아.. 야..아..이런.. 누가.. 야..잠깐만.. 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요 길이는 구할 수 있죠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여기는 그냥 이 직선에..저거니까 음 그니까 직방을 쓰는데 점직거리를 안쓰고 이 길이를 뭐 K라고 한다면 요 넓이는 지금 뭐고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N제곱이고 아니 요 길이는 2분의 1 곱하기 K..요 넓이는 K 곱하기 N3승일거란거지 맞아? 됐냐? 됐어? 야 그럼 봐 헤이 봐봐 들어봐 아랜이 얘 더하기 얘잖아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N3승 굳이.. 그니까 내가 실제로 풀면 이거 굳이 안쓸텐데 보여주려고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N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여기가 2분의 1 곱하기 N3승?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N4승이야? 그럼 나는 이 새끼와 이 새끼만 보면 되지 않을까? 그치 얘네들은 사실 볼 필요가 없죠 됐어? 그럼 2분의 1, 2분의 1 깍고 K에 뭐 그치 1차한 계수만 보면 되지 않을까? 그쵸 그럼 결국 내가 구할 건 K의 1차한 계수였다고 그치 K만 잡았으면 끝났죠 그치 1인 것 같아요 그게 1이야? 제가 제 직방을 알려줍니다 그럼 그치 됐니? 또? 또? 4-2 해, 4-2 야 니네 무한등비급수 안풀어도 돼 그 뒤에 무한등비급수 놓치면 안 된다니까 제가 잘하고 싶어서 뭐라고 앞으로도 진짜 애쓰는게 불가능해서 앞으로도 배우고 어? 뭐라고? 안 들려 자이스토리 40쪽에 1번? 자이스토리 40쪽에 1번? 자이스토리 40쪽에 1번? 자이스토리 40쪽에 1번? 그러겠지 요거 헤이 야 우리 그 본교재 좀 펴봐 놀라운건 2문제는 3점짜리였던거죠? 근데 자이스토리에선 별 2개로 남아있어요 4-2 4-2 4-2 4-2 네 4-3 4-3 4-3 4-3 4-3 4-3 5-3 그 우리가 알고있는 공식은 절대 못찾아요 5-3 5-3 5-3 5-3 5-3 5-3 5-3 5-3 수열이 끝까지 끝났어? 2-2 6 중심이 B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1 만나는 점이 E1 D고 뭐 이렇게 똑같이 했나봐요 그러면 내가 궁금한건 일단 이거다 헤이 항상 공비부터 잡자 공비부터 잡을건데 길이를 뭘로 볼거야? 이 길이에서 그러니까 지금 공비를 이 길이에서 이 길이로 얼마나 줄어든다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건 간단했던게 B1 D1은 뭐였어? 얘 제곱은 4-6이 24고 얘가 1이죠 25니까 5죠 맞아요? 그리고 얘가 반지름이 몇이야? 1이지 여기도 1이지 그럼 여기는 몇이야? 3대지 이 길이가 3대는거 맞어? 그래서 쉬웠거든 3점이 있구나 그러니까 길이가 대각선으로 봐도 되는거잖아 대각선이 길이가 9에서 3으로 줄었어 많이? 그러니까 5분의 3배야 그치? 많이? 길이가 몇 배가 됐다고요? 5분의 3배 그럼 넓이는? 25분의 9배가 됐겠다 그죠? 그럼 1 빼기 25분의 9를 하겠네요? 많이? 처음 넓이만 구하면 되죠? 많이? 처음 넓이를 구하는데 지금 이 넓이와 이 넓이를 구해달라는거 아니야? 걔네들이 걔네들을 더한걸 구해달라는거 아닌? 맞아? 맞아? 근데 저걸 몇 구하겠어? 공비는 구했어? 공비는 25분의 9 구했어? 그럼 저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를 구하는게 지금 힘들었던거야? 규빈? 네 맞아? 해볼까요? 어.. 일단 나와 있는데 봐? 얘들아 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을거란건 되니? 맞지? 요각 요각 같으니까 그러면 이 전체에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을 빼면 되겠다 그죠? 돼요? 그러면 이게 이 4분원에서 맞니? 즉 반지름의 길이가 1자리 4분원이니까 4분의 파이일거야 저 넓이는 맞니? 여기가 4분의 파이인데요 거기서 뺄겁니다 그럼 나는 요 삼각형의 넓이와 요 삼각형의 넓이만 구하면 끝나는거죠 맞아? 자 요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건데? 1 그리고 2분의 1이더라구요 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에요 여기가? 그죠? 어디를 저 G1이란 점이 뭐야? 그 1장 2의 2장이란 2부터 G1이까지 여기가 2분의 1이야? 그리고 그리고 A 2 2의 4의 각도 요각도의 지금 봐봐 이 새끼의 sin 값을 알 수 있죠 맞니? 이걸 세타라고 하면 sin 세타가 1분의 1이죠 맞니? 그럼 여기는 몇인데 2분의 파이마인 세타잖아 네 이 새끼의 sin 값이 sin 2분의 파이마인 세타는 cos 세타라고 쓸 수 있나요? 네 맞습니까? 아 그러니까 뭐가 돼? 5분의 2루트 6이겠지 네 됐어요? 네 자 그래서 2분의 1 AB sin 세타 맞죠? 1북파기 2분의 1북파기 sin 2분의 파이마인 세타니까 5분의 2루트 6 되는 거 같나요? 네 그리고 여기도 빼야죠 여기는 몇인데 이 길이는? 이게 1 맞나요? 네 이게 1이죠? 여기가 2분의 1인가요? 네 똑같이 여기가 2분의 1인가요? 저긴 sin 세타 값이 5분의 1이죠? 네 2분의 1 1북파기 2분의 1 5분의 1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겠네요 그렇죠? 되십니까? 네 간단했지? 네 세타의 sin 값만 알아도 됐었죠 그치 진짜 구하라는 거 나는 그 부채꼴의 넓이가 아니었던거지 그치 부채꼴에서 뺀 넓이라는거지 될까? 네 할 수 있겠어? 네 네 꼭 한 문제 나옵니다 꼭 나와요 아무래도 이게 너무 꼭 나오긴 하는데 너무 팔이 바뀌었다 이거죠 웬만큼 그림을 역같이 주지 않으면 3점으로 다른 데서 더 어렵게 내고 싶다라는 어렵게 내고 싶다라기 보다 다른 데에 더 배점을 높게 주고 싶다 다른 데서부터 만든거인거 같아요 네 네 네 네 네 네 코먹지 말고 또 또 또 질문하세요 야 공부좀 해라 문제좀 써와라 공부좀 해라 문제좀 써와라 문 얘야? 네 잠깐만 어 그래서요? 그렇죠 이걸 바탕으로 AN이 N에 관한 2차거든요 그래서 최고차에 관한 식을 세우면 이렇게 2차 방전식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개수비로 수렴하는 거를 이용해서 이게 1차 2차 1차 3차 4차 5차 그런 식으로 가면 다 만족이 안되거든요 1로 수렴하는데 네 그래서 무조건 2차에서 그거 관련해서 개수비로 이게 나오는데 그래서 별이 뭐야 별이 최고차 개수예요 어 어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3분의 1이 나오거든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걸 여기 넣어가지고 케이스 2가 나오잖아요 응 근데 이걸 봤을 때 이게 좀 명확하게 안 봐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일단 첫 번째 케이스가 이렇게 되거든요 1차 상수 이렇게 근데 일단 여기서 무조건 2차가 문자에서 안 지워지면 이게 일단 영어도 안 가니까 그치 그래서 그냥 이거 하려고 대충 보고 그래서 케이스가 3이라고 그냥 생각을 대충 했거든요 네 뒤에 뭐 1차랑 상수가 5원은 그냥 꼬리 안하고 얘랑 케이스가 3이 아닌 상황이 말이 안 되니까 3이라고 하니까 그쵸 그렇게 푸는 리밋 얘가 0이다가 또 네 이 값을 부활하는 게 그쵸 또 네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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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뭐 리미트는 뭔가 아니야? 아 그래서 협을 협이라고 하면 그거를 1품 문제가 뭔데 네 네 1품 1품 어 이거 이거 무한대를 다 구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급수라는 말에는 뭐 무한대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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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옛날에 옛날에는 무한급수라고 보통 불렀거든 근데 이게 그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쓴 거란 말이야 급수 안에 무한급 그러니까 무한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들어가고 그냥 한자가 없네 좀 약간 솔로 말하는 거 그렇게 한자 선생이냐 새끼야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은 그 교재들에는 무한급수라고 안 나와있고 그냥 급수라고 나와있을 거예요 선생님 네 거기 있어요 그치 근데 거기서 보시면요 네 밑에 한 번 바로 한 번 그래서 그 급수가 이런 급수인데 네 이걸 구하세요 에요 흡수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 흡수를 구하세요 흡수를 구하세요 흡수를 구하세요 똑같이 말해야 되는 거죠 네 네 위에 진짜 제가 한 10분동안 쳐다본 거 안 됐거든요 그런 생각 없죠 음 네 김치 SM은요 네 리미트에서 보면은 시간만 1.2.5 응 그 때 나오잖아요 네 그 수는 SS로만 하고 네 그 수의 하나 QV, 너 꼬였어?